이청룡이 오른발 클래스 올렸습니다. 떨어지는 바 흘러갑니다. 김민영! 참습니다, 참습니다. 3대2, 4대2 상황이에요. 참습니다, 올라갑니다. 이 찬스를 어떻게 마무리했지? 세진영, 세진영. 세진영 선택은? 그리고 헤드간 쪽으로 선택. 다시 세진영. 세진영, 마셀룰루스!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? 마셀룰루스 이 완벽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. 초재권을 만들지 못하는 대구입니다. 이 찬스를 놓쳤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, 바셀룰루스 골대를 맞춥니다. 지금은 머리 위 상대. 외면해버리고 마는 최은건 감독.